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무라 에이스 밑에는 다나카 루피 미쳤냐? 야! 야매로! 하지 마세요! 아니 그 신발도 아식스 일본 거잖아 내가 약해서 동료를 지키지 못했어 우리 동네에 이런 데가 있었던가? 이라시아이마세 너는? 뭐야? 당신이었어? 잠깐! 난자라면 동료를 위해서 자기 자존심 정도는 버릴 수 있어야지 강해져라 3대 500을 들게 되면 네 동료를 돌려주마 그렇게 말하면 할 수밖에 없잖아 관장 나 3대 500에 도전하겠어 이 Of me 흥 När 으 니 부끄ps Peamine 저 으 기 이렇게 빨리 3대 500을 들 줄 몰랐는데 헤뮤원의 파워인가 약속대로 가져가도 좋다 그 베개는 3대 600대 가져가겠어 내일바 관장 한글자막 by 한효정